24. 의지형 자, 여덟째 마디에서는 인류동사가 5단으로 바뀌는 활용을 연습하는데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의지형입니다. 자, 이번 24가에서 의지형을 배우는데요. 의지형이 뭐냐면, 뭐 뭐 하자라는 뜻이에요. 의지형을, 뭐, 의여우형, 위향형, 청류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의지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는 인류동사의 의지형을 연습할게요. 자, 사전형 꼬리 을을 5단으로 바꿔서 을을 붙이면 돼요. 예를 봅시다. 와타르라는 단어가 나와있네요. 와타르가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르, 의단을 5단으로 바꾸면 라, 리르, 래, 로, 로죠. 그래서 와타로 뒤에 을을 붙여요. 와타로, 건너자, 가 되죠. 5단 다음에 우가 이어지면 이게 장음이 돼요. 그래서 와타로우, 오, 로우 이렇게 읽지 않고요. 와타로, 길게 읽어요. 자, 이번에서는 이류동사의 의지형 만들어 볼게요. 사전형 꼬리 르를 빼고 요를 붙이면 돼요. 요. 예를 봅시다. 가리르라고 나와있죠. 빌리다. 가리르 꼬리 르 빼고요. 요 붙여서 가리요 하면 빌리자가 돼요. 자, 이것도 요라는 5단 소리 다음에 우가 이어지죠. 이것도 장음이 돼요. 그래서 가리요우가 아니라 가리요, 요 길게 읽으셔야 돼요. 자, 3번에서는 삼류동사 의지형 연습해요. 그르 오다는 고요우가 되고요. 스르 하다는 시요우가 됩니다. 고요우, 시요우예요. 이것도 역시 장음이에요. 고요우, 시요우가 아니라 요우가 아니라 요우예요. 고요우, 시요우. 길게 읽으세요. 고요우, 시요우. 파티 장소를 예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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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째 마디. 인류동사가 5단으로 바뀌는 활용형. 24. 의지형. 1단계. 핵심 문법 익히기. 1. 에키 카라 치카이 아파트 오 사가소. 역에서 가까운 연립을 찾자. 에키 카라 치카이 아파트 오 사가소. 민나데 아츠마로. 다 같이 모이자. 민나데 아츠마로. 2. 무까시 노 레코드 오 아츠매요. 옛날 레코드 판을 모으자. 무까시 노 레코드 오 아츠매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3. 이 가게에 또 오자. 이 가게에 또 오자. 이 가게에 또 오자. 파티 장소를 예약하자. 파티의 유로 여약을 시기itten. 창문 투전하기. 작문 투전하기. 작년이 이 스테и의 모든 한국의交通事故発生ランキング에서 대장위. 작문 투전하기. 작문 투전하기. 작문 투전하기. 작문 투전하기. 작문 투전하기. 작문 투전하기. 車はゆっくり運転しよう。運転中はシートベルトを締めよう。交通事故は交差点での事故が一番多い。交差点ではスピードを落とそう。道を渡るときには左右をよく見よう。歩きながらスマートフォン、携帯電話を使うのは危険。ながら歩きはやめよう。 ドライバーは夕方早めにライトをつけよう。